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서기강과 바리세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왜 요나의 표적을 알고도 부활을 알면서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부활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느냐. 실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든요. 하늘의 의와의 희락과 합형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이 안되느냐. 왜 안되느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계속 성포했던 말씀들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를 수련회 했잖아요. 하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생명이 단지 죽고 천국과는 그 생명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아들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은 총체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가 가지고 있는 의, 그가 가지고 있는 화평,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이게 생명으로 딱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아멘. 이 생명이 우리가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그러니까 뭐냐. 3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했느냐. 그들이 표적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표적 보고 나서는. 그런데 왜 그들이 안식에 누리지 못했느냐. 표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딱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뭘 받았느냐. 이 표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딱 믿어버리면 때로는 표적을 일으키지 않고 무화과의 피 마르고 포도 잎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감남나무에 소칠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목이 마를지라도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목이 마를지라도 바로 그들을 이 애국당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이 믿음과 결부가 됐다면 삶의 길을 지나도 그들은 주님을 의뢰하고 감사했다면 믿음의 생용수를 받았을 텐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들은 결국 생명이신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하의 표적이 왜 우리의 인생과 결부가 되지 못하느냐. 자꾸 연하의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연하의 표적을 받았다면 이 연하의 표적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으로가 결부시켜야 되냐. 믿음과 결부가 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연하의 표적이 뭡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주 여러분들 세상은 다 주인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주인이고 세상에 잡심들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이 주 이 주인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로드예요. 아멘 그 로드임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느냐? 너를 위해 죽었잖냐. 율법들은 내가 철저히 너 바로 우리 피조물을 위해 철저히 찢김받고 찔림당하여 죽었잖니? 그 처참히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할 수 없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이병철이 생명은 돈 주고 못 샀잖아요. 명예도 할 수 없는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되시냐? 생명에 추가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뼛속 깊이 믿어지면 어떻게 기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에 꽉 차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제가 우리 새벽이도 말씀했지만 왜 이게 안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10분의 비유를 새벽마다 증거했잖아요. 씨는 뭐니까? 말씀이신 예수 크리스도 그런데 이 씨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믿음이 발동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의 씨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시켜주냐? 연하의 표적이라는 확실한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표적을 통해서 아!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겠구나. 저분 정도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뭐요? 믿음의 끈을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연하의 표적 그런데 그 연하의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심겨지면 믿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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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요. 절대 이길 수 없어. 왜? 권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이 권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속해 있다? 어둠가워.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 그들 우리에게 달콤한 걸 주고 케락을 주지만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는 우리가 행복할 꼴을 못 보고 부부가 살아가는 꼴을 못 보고 성도가 행복하는 꼴을 못 보고 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것이 정확히 우리의 생각 마음 안에 박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믿음,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해 주셨느냐? 이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딱 던져주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 천국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 너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폭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까? 그냥 세상의 물에 문화에 흡수하며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게 누구냐?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늑대 소년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늑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늑대로 살았던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요. 결국 죽습니다. 늑대로 살았어요. 늑대의 젖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18년 뒤에 늑대 소년이 늑대 소년이 그래서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너 늑대가 아니야. 결국 이 늑대 소년이요. 실합니다. 혼란이 딱 생기면서 적응을 못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늑대 소년처럼 늑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요. 이런 존재예요. 늑대 소년처럼 늑대의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살다가 결국 진노받을 수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왁한 죄인 우리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딱 조명이 돼야 되구나. 내가 늑대 소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늑대 소년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마귀 새끼다. 마귀 자식이야 너. 예수님이 폭로해버려요. 그렇게 의롭게 사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11조야 박하 하향을 드리러 그걸 구하려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 지역에는 그거 하나 물품 구하려고요. 처음 멀리 가서 그 물품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박하와 하향 엄청나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 예수가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그래버리니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독사의 새끼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꽉 차 선민으로 살았던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폭로해 준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누군지 아냐? 너희 신분의 정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신분은 마귀다. 이 말 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시면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분 나빠하세요. 그 말 했더만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해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요한복음 8장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8장 44절 한번 찾아보고 정확히 하늘이면 우리 예수님께 하내고 기분 나쁘다는 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기분을 나쁘다고 표현하시고 저에게는 그러지 말이지 바랍니다.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늑대 족을 먹고 살았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정체를 정확히 얘기해요. 이 마귀 마귀의 정체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야 이것을 천국의 주인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셔서 이 블랙홀 같은 어둠 땅에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둠이냐 왜 어둠입니까? 진짜를 못 보내는 게 어둠인 거예요. 진짜의 천국 지옥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진짜 사랑을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절전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천국의 진짜의 삶이라는 것을 자기의 철저한 복종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의수 선생님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나눴던 거 아멘 우리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복음을 드는 게 좋아요. 나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으면 늑대젓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꽉 차 있어요. 생각이 복음이 선포돼도 부활의 실제를 누리지 못해. 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형성이 딱 틀에 박혀서 이것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깰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고쳐보려고 그러면 백날 해도 못 고쳐요.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딱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찌할까? 회개가 딱 터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돌을 깨스는 특권 회개는 뭐냐? 그냥 눈물로 그냥 짜고 회개합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실제가 되지 않는가? 부활의 실제는 뭐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냐? 우리가 전에 육신의 것을 쫓아 살다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눌리고 보는 대로 쓰러지고 보는 대로 기뻐했던 우리들이 부활이란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그분을 마음의 주로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생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왜 생명이 가로만큼 죽이냐? 왜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18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는 이 경고한 늑대 젖을 먹고 살았던 우리들이 결국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우리를 못 봐서 새 피저머리 되었느냐고 성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옛 기억이 끊임없이 날 도사돼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노략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실제를 못 누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죄짓말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간단합니다. 밤새 TV보고 컴퓨터 게임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예수 믿었대요. 그건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로마스 8장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마귀 젖으로 늑대 젖을 먹고 살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돌이켰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통참을 받아야 돼? 이게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말씀에 통참을 딱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판입니까? 이게 입술로만 주요주요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지를 딱 알면 어떻게 사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질그릇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사요? 느낌?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깨끗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옛날 과거 묻지 않겠어. 너 3년 전에 그 과거 나 절대 묻지 않아. 너 다 끝났어.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구원판은 뭐냐? 끝나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내 신념이 아니에요. 힘이 다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성령에 쫓아 행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요.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렇게 힘을. 그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삶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 말이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인 거 뭐냐? 죄는 다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죄일을 한다 해도요.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낸 것은 죄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드러나요. 이게 열매로 보면 알아요. 왜? 믿음의 주체가 누구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신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주님이 하셨다면 동반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은요. 그냥 역사할 수 없어요.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요.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냐? 주님께 딱 드려요. 그게 열매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연하의 표적은 우리를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기예요. 연하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너희 주인이야. 그분이 사망고세를 깨뜨리시고 육신에 우리의 모든 예수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를 우리의 새롭게 산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20년, 30년, 40년, 40년, 40년 먹어야 돼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도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뭐냐?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신 이 통치. 그러니까 맨날 세상이 형성된 걸 가지고 맨날 퍼마시고 느끼고 공연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돌이키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통참을 갖고 살래요.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아멘. 꽉 잡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꽉 잡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만 알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냐? 내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이 순수한 믿음 정금같은 믿음 하나님을 드리는 믿음만이 돼요. 내 것이 딱 섞여버리면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사 5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뭘 이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도 물질을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신앙상을 보면요. 다 드러나요. 물질 앞에 딱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못 이겨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써버리면 인간은요. 못 이겨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도 나를 믿으면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 선명해지면 뭐가 생겨요?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지만 선명해지면 선명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요한지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장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어. 뭘 이겼어요? 그들이 잡고 있는 세상의 정욕.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 세 가지를 이겼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이겨버렸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예요? 그심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세상을 이겨요. 내 안에 계신 이 분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세상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기미하고 모사다. 경영이 탁월해. 우리의 인생을 다 통치하셔요. 그는 기미하고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에요. 아멘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러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씨가 있어요. 그런데 호박씨를 심고 또 하나는 무를 심어요. 겨자씨를 심어요. 씨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씨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씨.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 씨 싸우면 씨.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 다 셋 상세기 4장부터는요. 씨 싸움이에요. 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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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고가 이 중요해요. 누구 씨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씨냐 아벨의 씨냐 이 씨 싸움 씨 싸움 그래서 가인의 씨는 세상의 씨고 아벨의 씨는 아벨의 씨고 셋은 하나님의 씨고 이 씨 싸움의 정체를 마귀가 딱 혼란시키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거친다는 것이냐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가 정확해지는데 왜 우리가 모르느냐 인간은요. 3천밖에 못 봐요. 정확히 4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보이시냐 사실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이 뭐냐 창조조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냥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성경이 예언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게 사실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이것이 선명하면 선명할 수 어떻게 산다?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어떻게 하지 않아서 세상을 이겨요. 죽음 앞에서도요. 꿈쩍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져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겨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마랑의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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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생깁냐? 믿음이 생겨요. 그런 자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덩고독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여요.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쉽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다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세상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또 이거 가지고 또 불평하지 마세요. 이 목사가 잘 못 살아봤어요. 목사가 더 힘들어요. 사는 걸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더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직업이면 직업 힘든 거예요.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매일 그 자리에 딱 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재해지면 못 써.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갔다가 나오면 되지만 이 한 번 이 강대상이 엄청 어려운 자리예요. 해봐요.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득 차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면 말씀을 못 전해요. 역사가 안 일어라. 그럼 알아요. 벌써 깽다리라는 거예요. 송도들도 알아. 송도들은 매의 눈이에요. 정확히 알아요. 안 봐도 어떻게 그런 걸 진짜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목사님 내가 떨어져는데 송도들이 잘 알아. 왜? 자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물론 이긴다. 믿음. 믿음. 이 믿음이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와 기도를 많이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끊임 요나의 표정. 5절 나오자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뭘로 증거했습니까? 로마스 1장 4절 아닙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들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피조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정확히 봤지? 사망고스를 깨뜨린 저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를 가지고 있는 본체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근데 뭐냐? 마지막 아담. 예수는 뭐예요? 생명하고 뭘죠? 생명이요. 생명. 첫 아담은요. 생명이요. 생명. 그냥 흙으로 빌려서 코에 숨을 씻어서 살게 하는 생명이라면 영이라면 예수의 생명은 달라요. 주체예요. 생명의 주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을 받을 때만이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세상이 어렵지 않아요.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이 들어가요. 세상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엄청 와도요. 넉넉 죽일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러니 그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러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길 수 없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봅시다. 로마스. 말씀은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걸 내가 입구를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야구곳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장 무서운 게 말이라고 해요. 말. 말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뭘로 역사하느냐? 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죽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는 딱 한 사람 내가 온전하다. 열매가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야구곳에 말이에요. 말.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온전한 자. 성초스팀이나 이런 것들. 근데 뭐냐? 그 말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말을 하고 자기가 경험한 가치관 철학을 얘기하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혼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진정한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나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제 말 백마대도 살아나지 못해요. 어떤 말을 할 때 살아나느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성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스 8장 32절 31절부터 우리 한번 읽고 저희 선생님 그거 좀 나눠주세요. 31절 시작! 그런 즉 이 일에다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안이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여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지 아멘 하세요? 아멘!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안 믿어. 왜? 18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주인 돼서 늦대 젖을 먹고 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니까 안 믿어요. 그냥 늘 염려. 문제만 터지면 염려. 말 한마디에 염려. 이거 왜 흔자야? 세상의 것을 먹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생명은요 염대하잖아요. 기뻐요. 문제가 터져 그 문제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신 거지? 기대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기대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멘! 3, 2, 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하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 백날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자 해서 선포해야 돼요. 너희는 의롭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의롭다. 선포한 거예요. 3, 2, 4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누가 정제하게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군요? 강구하시는 자시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 한가같으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이게요. 생명을 가진 신비예요.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넉넉히 이겨버려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요나의 포족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생명 내어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요나가 다시수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거기가 살아난지 아세요? 요나가 자기의 몸을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수르 민족이 살아 제휘서 구원 받은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백날 말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아수르 민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진리가 돼요. 뱀 가족을 뱀을 삶아서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에 자유케 할 거야라고 말해도 요나의 말은 뭐가 돼요? 진리가 돼요. 근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딱 전했을까요? 빼지 않고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것만을 전하기로 해요. 왜? 하나님은 장학교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인생은 고룩하게 살아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감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아는 자는 더욱더 어떻게 사느냐 고룩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코람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지는 거예요. 말도 민감해지고 나의 깊은 동기도 민감해지고 모든 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아멘 계속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걸 듣는데 진짜 이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꿈틀거린 것 같은 이게 꿈틀거린다는 게 이런 건가 제가 참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빌버스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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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지 이게 부활지예요 이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또 요한봉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아버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복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신하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정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체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용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이 생명뿐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활체 이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선명해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듣는데 이 안에 막 가슴이 떨려서 너무 정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막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능력, 마음, 종기한 이름 제가 그걸 목사님이 빌리포시스에서 이야기하신 게 본체에다가 이걸 그대로 적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잖아요 본질의 총체적이다 예수가 가지신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 놀랍고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우리 죄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의 생명 그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밀려오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셨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실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주체가 창조주이시다 아멘이죠 세상을 넉넉히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이 하신다 골로세서 1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유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유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땅함이 되어버렸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정말 이런 말씀대로 우리를 흥분케 하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옛사람이 다 벗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지 않아야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요나의 표적을 통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자발점의 순종이 막 부릿듯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말을 못하겠고요 너무너무 까칠한 사람 부하를 아예 나를 말을 하지 말라고 나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못을 딱 박은 사람이 갑자기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제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가 주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언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언니의 주인이 예수님이셔 맞네 이러는 거예요 불교다닌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오면 막 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는 교회하고 안 맞다 해서 자기는 불교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믿음이 없었네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의 주인이 예수님이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사실이야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말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다른 사람인데 제 입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신 게 너도 깜짝 놀랐어요 본질을 이야기했더니 입이 딱 벌려져버리더라고요 소복음교회를 다니다고 오래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은 또 생명을 살기 위함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너무 엄청난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계속 사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다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는 또 다른 생명을 살기 위함이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함이다 생수의 강에 흐르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없고 예수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게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4 장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고 새색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섞여있다 보니까 세상에 미련을 둬요 이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정확히 사건 간에 보여주느냐 이 소동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롯이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롯의 안에는 뒤를 돌아 보아습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연하이 포적이 선명하면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옛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력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당기는 거거든요 이걸 잡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소금기둥이 돼요 단절이 딱 돼요 버림받아요 저주는 뭐예요? 버림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스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위의 것만 찾아라 왜? 이걸 찾으면 괜히 손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먹으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끈이 무엇이냐 오직 연하의 표적이에요 이 연하의 표적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이 믿음으로 살 때 뭘 경험하느냐 안식을 누려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뿌리는 부유 제가 한 주간 말씀 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이게 한 번 들어서는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을 때 내 마음에 신겨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자 30절입니다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자 31절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더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게 에게 그런 거예요 씨보면 이걸로 뭐 사람 곳이랄까 이걸로 뭐가 생명이 나올까 아주 무시하는 이 겨자씨보난 씨 그것이 뭐냐 남들이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버린 예수 사람들이 버림받았잖아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버린 다 조롱하고 거절했던 예수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를 위대하게 보지만 그 당시 십자가에 처절히 달려버려 아무 힘도 없이 죽었던 그 예수 별거 아니냐 했던 그 예수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믿고 들어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욕기 제가 말씀했잖아요 캐시타와 뭐예요 금고리 부자에게 몇백을 가진 부자가 캐시타와 금고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뭘로 이겨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애기의 이걸로 어떻게 다시 거부가 될까 욕기가 욕은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욕의 인생을 다 망했잖아요 자식도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지 아무것도 없는 터에서 어떻게 일어나지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캐시타와 금고리 별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애기의 저걸로 어떻게 일어나지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을 가지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무에서 유룰 창조해요 아멘 남들이 보잘것없게 보는 이 생명 예수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심기고 그 말씀 위의 것을 먹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믿을수록 이 믿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시보다 작은 곳이로 돼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지금은 별벌 없을처럼 보여요 그냥 그렇지만 보이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생명의 시를 정말 소중히 어기고 그 시를 시이신 그분의 연양을 받고 공급을 받으면 10년 뒤에요 20년 뒤에 그 인생을요 하나님의 불꽃처럼 그 인생을 드러내요 지금 보기에는 화려하고 지금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아요 아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어떻게 해요 커져요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 그 생명의 DNA를 아버지께서 녹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생명의 씨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또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여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의 씨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불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돈 모는 것도 사실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신기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삶은 힘들죠 바쁘잖아요 삶이 저도 그런데 안 힘들어요 왜? 내 안에 누구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 희한합니다 넉넉히 이겨요 다시 일어나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요 토요일날 되면 잠을 못 잤다고 눌려가지고 엄청 힘들었다고요 지금은요 잠을 잘 잘고 안 잘 거예요 진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묘하고 모사하신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나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눌리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귀의 종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피로 산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요 아들로 사세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심히 온 열방 구석구석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는 죄로 떠나 살아는 그들에게 아니야 진짜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함을 통해 온 민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일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대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졸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의사를 전하라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3일제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기리우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낼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단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화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